아, 차수가 안 나오네. 아, 진짜 안 나오네. 사실 쭈꾸미는 그 낚시들 중에서 제일 좋은 생활 낚시. 오케이. 오, 왔다, 왔다.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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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땡겨, 땡겨, 땡겨. 이것도 쭉, 쭉 가보지 말아야 돼. 시작, 시작.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겁니다.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빠집니다. 야, 야, 야. 멋있다. 야, 라이먼 멋있다. 아, 여기서 인정받네. 집에서 요즘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. 우선 1대 0대 0. 아, 1대 0대 0. 나보다 한 번만 언제 나올 거야. 야, 라이먼은 제 키워두고 너랑 나랑 썸이야. 이렇게 참지를 계속 해봐야 돼.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해봐야지. 어, 어, 어? 어, 있는데? 어, 있다. 천천히, 천천히. 있어, 올려, 올려.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아빠보다 먼저 잡을 때. 아빠는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뒤집으면. 오케이. 아, 낚시 이런 거 아니네. 그렇지. 아빠. 어? 공발하세요. 정말? 현장님. 귀마개 있어요? 귀마개 해주고 있어, 귀마개. 아, 시끄러워 죽겠네, 진짜. 센스가 있네, 나철이가 역시. 어? 아빠보다. 라이머 삼촌이 진짜 좋은 낚시들을 너한테 선물해 준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. 아빠는 이거 봐봐 빌린 거잖아.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요? 또 있는 거 같은데. 어, 진짜? 어, 있는 거 같아. 있어, 있어. 우와! 올려, 올려. 돌려, 돌려, 돌려. 우와! 우와, 삼촌 한 개. 나이스. 우와, 쟤 뭐야? 하철아. 나이스. 아, 2대1대0. 하철이 1등이야.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머릿속이 좀 까매졌어요. 약간 자주 좀 상했어요.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